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나 이런 부분이 터지게 되면 설령 그 사건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조회라든지 지식이 깊은 그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본능적으로 느낌 같은 것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남국 의원의 무상코인 여러분들 이체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냄새가 나는구나 공짜로 코인을 먹었구나 뇌물을 받았구나 그런 느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설문조사에 응하신 93%가 공짜 코인을 받은 거다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보통 시민들의 93% 정도가 김남국이 공짜 코인을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민주당의 자체 진상조사도로부터 어떤 발표가 있기 전에 그랬기 때문에 의원 사퇴를 하는 대신에 검찰이 직접 즉시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특권도 허용되었다는 겁니다. 궁금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실으셨습니다. 몇 시간 전에 김남국 공짜로 코인을 받았던 민주당 의원 사퇴 거론 중앙일보 5월 12일자입니다. 예상한대로 공짜 코인 민주당의 자체 조사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정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놀랍게도 93%, 4,100여 명 가운데서 김남국이 공짜 코인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분이 바로 93%나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93%라는 이야기. 사실이 아닐 것이다 6%입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김남국이 공짜 코인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코인을 받는 대가로 코인 발행업체의 좋은 법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트루스 1472님의 그런 지적입니다. 물론 이 같은 주장은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밝혀진 데에 그게 일어난 사실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니 공짜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천국입니까 그러자 한 분 말씀이 이게 로비나 정치자금 돈세탁 그런 것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우리 서민처럼 누가 그냥 줬다 개념이 아닙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티님은 대가에 상한 반대급부를 받았다. 뻔하지 않습니까 공짜 코인을 받아쓰게 되면 업자들을 위해 가지고 로비를 하는 거죠. 업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죠. 특히 코인은 이런 이벤트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떠야 되니까 그래야 돈이 되니까 그렇게 된다면 뭐죠 무상코인 뭐 몇백만 개주는 것이 뭐가 그게 크게 문제겠습니까 93%가 공짜 코인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자체 진상조사단의 중간 보고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김남국의 코인 투자 사건이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부터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게 단순한 코인 투자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틀 전에 실시됐던 설문조사인 김남국의 주식 매입 자금으로 과상화폐 구매 주장 그런데 전문가 추적 결과 주식을 팔아서 과상화폐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132만 개의 코인이 외부로부터 김남국의 지갑에 이체된 것이다. 5월 9일자 중앙일보 김남국의 해명 믿습니까 그러니까 김남국의 해명은 LG 디스플레이 주식이 많이 떴어 그것을 팔아가지고 10여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명했는데 이틀 전에도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믿음이 가지 않는다. 98%인 겁니다. 시민의 대다수는 아주 처음부터 김남국이 무언가를 공짜로 받았다는 것이죠. 공직자로서는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뭔가 여러분들 불법적인 것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현금이 아니고 바로 코인이다라는 부분만 달라질 뿐이고 불법을 받았다는 겁니다. 전혀 본인 이야기를 믿지 않는 것이죠.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만 8천여 명의 여러분들 응답해가지고 사건이 처음에 갓디름 드러났을 때 5일 전입니다. 3년 전에 8억 주식 투자로 15억 코인으로 75억 재테크 신인 김남국 의원 조선의 5월 7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5월 7일 5월 9일 5월 13일 날 여러분들 설문조사 결과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96%입니다. 현역에 있는 동안 불린 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김남국은 공짜로 뭔가를 받았다는 거죠. 그것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게 집단지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다수가 믿는 것이 있는 걸 옳은 것은 아니지만 다수가 처음부터 이 사건이 공짜 코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의심해 왔다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돈을 벌게 되게 되면 대개 사람들이 잘 못 참습니다. 돈을 벌게 되면 그리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떼돈을 벌게 되게 되면 그것을 가슴에 묻어두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이걸 jtbc가 그대로 뭐죠. 그런 김남국이 코인을 해가 상당한 돈을 벌었더라 이런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 현장을 포착했는데 남국이 형이 재산이 10억인데 코인 투자했대. 2년 전 당내 소문이 파다했다. 그러면 여러분 당이 알만한 사람들 다 알 것이고 이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김남국이 입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은 입이 돈을 벌게 되면 특히 젊은 친구들은 참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내용이 jtbc 내용을 중앙일부가 보도를 했네요. jtbc는 2021년 8월 30일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휴식시간에 민주당 의원들끼리 재산에 관한 나눈 대화 내용을 5월 10일 공개했다. 당시 돌고 있던 카메라에는 장경태 민주당 국회의원이 저 이 정장 어디어디에서 17만 8천 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김남국의 형이 최고입니다. 저는 1억을 모았지만 남국의 형은 10억이 넘는 재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바로 그때 여러분들에 돌고 있던 jtbc 카메라에 그대로 잡힌 겁니다. 다른 의원이 묻습니다. 그럼 남국이 형이 주식으로 여러분들 돈을 벌었습니까 그렇게 묻자. 장경태 의원이 아니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그대로 포착이 된 겁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장경태 의원은 jtbc의 당시 각자 재산신고를 한 내역에 대해 이야기하던 것이었고 김남국 의원이 실제로 가상화폐로 얼마를 벌었는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당연히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겠죠. 그러나 그들끼리는 대개 뭐죠 사적인 자리에서 으쌰으쌰 폼 잡고 싶을 거 아닙니까 내가 떼돈을 벌었는데 그것을 가슴에 묶고 있을 만한 그런 내공을 갖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드물겠죠. 한 보좌진은 김남국 그 이분이 가상화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당시에 파다했습니다. 가상화폐 지갑에 돈이 많은데도 해킹을 당해 푸념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본인 입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돈을 모은 다음에 입을 여러분들 그 가벼운 입을 닫아두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사실을 알고도 당내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장경태가 알았으면 다른 젊은 의원들은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진원지 출발지는 김남국이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이야기처럼 해서 자랑을 했겠죠. 내가 얼마 벌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폼 났겠습니까 국회의원 배지는 뭐죠 훔쳐서 달고 사전투표 조작회가 달았지 않습니까 박순자 의원이 여러분들 후보가 차지해야 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를 사전투표를 뭡니까 주물러 가지고 남 거를 빼앗아서 이러면 국회의원 배지를 딴 거 아닙니까 달아보니 좋죠 업자들한테 로비를 받으니까 그래 132만 개를 챙긴 것 같아요. 내가 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챙긴 것은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검찰 수사 들어가게 되면 132만 개 다 나오겠죠. 업자들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여러분들 가면은 회사를 살리게 되면 다 불게 돼 있는 겁니다. 김남국이 끝까지 입을 다물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물 받은 거죠 뇌물을. 나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게 되면 김남국의 가상화폐 지갑에 여러분들이 이체된 132만 개의 출처 이체자가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가벼운 입이 문제인 거죠. 국민들에게는 다행스러운 것이고 김남국에게는 불행인 거죠. 여러분 김남국 사건의 여러분들 중심에도 보면은 바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공정성 침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선될 수 없는 사람을 당선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의 선거 사물을 누가 담당합니까 북한인민조선공화국의 선거관리위원회 담당합니까 중국 공상당 선거관리위원회 담당합니까 누가 담당합니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 혼탁에 있는지를 가장 잘 밝힌 책이 지금 여러분 보시는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입니다. 여러분께서 선거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운동에 힘을 다한다고 생각하시고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